강찬기 공정 뭐로 하면 좋을 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챔피언을 위해서 사랑한 판이 이렇게 뭔지? 뭔가 패치가 된 건가요? 그의 이유를 하면은 이게.. 이게 진짜 좀 웃기는 거긴 한데요 오락실에서의 진짜 난장판인 버전 있거든요 스트리트 파이터 그거예요 이게 재밌겠는데? 이걸로 할까? 이게 재밌겠는데? 이걸로 할까? 아 진짜? 템피어네이션 1, 2? 죄송한데 제가 한 번 아 예! 아니 보니까 잘 못하는 거 같아 나도 잘 모르는데 해보니까 뭐 될 거 같아 어리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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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도 일 거 같은데? 형 내가 금메달 아니야 그럼 바로 어? 태균이로 해야겠다, 나는 블랑카? 블랑카? 어? 어떻게 알아, 지금 그림도 안 보고? 그러겠죠 점프 뜬다, 이거 뭐야 위에가 손이고 아래가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다 뭐야,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이런 게 원래 안 나가는 건데 와, 진짜 어이없다 자, 이제 해보시죠 이제 금메달 리스트한테 죄송한데 양아치 같이 아, 이렇게 해야지 따는 겁니다 오, 저거 봐, 마크 야, 이거 아, 왜 이렇게 그렇게 비겁하게 게임을 해? 아, 이것이 승부입니다 태균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왜 이게 이렇게 나와? 그런 버전이에요 이게 옛날 추억의 그 오락실에서 나중에 나왔던 야, 태균아 네 이리 와줘 야, 오락실에 양아치 있다 엄마 야, 뭐 해보지도 못하고 엄마 태균아 야, 보랑카 눈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쳐맞아갖고 아, 뭐 지금 끝판왕이 등장해야 되나? 한 번 해줘 야, 야 누둥 맞다란 야, 봐주지 마 알았어? 예 이게 뭐예요, 손 위의깨 손, 아래의깨파이 ряд 약중간 게 span 기독 기술 벌써 아시는데요 알죠? 전 알죠 막어, 막어, 막어 예, 예 요가파이어 요가파이어요 요가파이어 버튼 연타 이게 위에 거 위에 거 연타 찌 pupp get 아이씨! 막아 막아 아따 아따 또 걔는 반층이지 Giant 너무 좋고 가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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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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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도 안 되네? 이거 교체 네네 다른거 나는... 여기 혼다, 혼다. 현주여, 현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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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랑카랑 혼다 중에는 혼다가 낫다. 사람이다. 야, 보여줘! 야, 저거 봐. 비겁하냐, 너 이렇게. 야, 아도겐을 던져놓고 하는 게 어딨어요! 그것이 전략입니다. 어? 왜 이렇게 빨라? 줘봐, 저거 던져놓고 와서. 뭐야, 국대가 왜 이렇게 페어 게임했냐? 야, 너 한 대도 못 때리면 되냐? 야, 태균아. 네? 한 대도 못 때려? 너도 저거 써, 장풍. 잠시 있자. 게임이 안 되네. 세긴 세. 좀 세? 응, 세긴 세네요. 야, 네가 오락 잘한다며. 내가 동네 1등인데, 내가. 저는 이제 전국국이기 때문에. 뭐 제일 잘해요? 저요? 배가? 여기에서요? 네. 동네에서 할 때를 달심하긴 했었어요. 달심으로 한번 실력 좀 보여줘 봐, 봐주지 말고. 달심하고, 나는 사실 내 주특기가 캔이거든요. 아, 그래요? 나 주특기가 원래 캔이었어. 그래서. 태균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동전 이만큼 싸놓고 돈으로 죽이는 애들 있잖아. 초등학교도 용돈 200원이었는데 뭔 소리예요? 야, 근데 200원인데 떡볶길로 50만 원어치 외상을 해, 인마? 그러니까 왜 상했지, 200원 되니까. 다시. 어, 이거. 핵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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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왔어? 어, 안 돼. 박치기 하고 잡기. 잡고, 꼼 맞추대요. 야, 이거 잡기. 뭐야? 안 풀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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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뭐. 아니, 이거 안 막아줘. 잡기. 어떻게 잡지, 날라오는 애를? 기분 더럽게 나쁘게 꿀밤을 때리냐, 저렇게. 오락시에서 이거 쓰면, 어. 생긴 거 다시. 무사히 집에 가지 못했어. 아, 뭐야. 야, 기분 더럽게 나빠. 아, 진짜 이거 진짜 잡스럽다. 아도오겐. 누가 허위야. 아도오겐. 아도오겐. 어, 어, 어. 아도오겐. 오케이. 아도오겐, 아도겐. 어, 뭐야. 어, 야, 태균아. 어? 어이. 잘하, 태균이 생각보다 잘하는데? 워, 안고 갔어, 이씨. 아옹, 등사 집었어. 오나오겐, 아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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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겐. 한빈아, ag 너 William, 대학에. 빠져놨어, 빠악. 야이 씨, 나이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야. 야이 씨, 나이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야이 씨, 나이었는데. 타이슨 해봐, 타이슨. 타이슨 어디 있지? 타이슨 이제 해야 될까요? 와 이거 숭백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너랑 똑같이. 아니 타이슨, 타이슨 봐봐. 얘는 기술이 뭐야? 뒤 앞으로 하고 하면서 손 입고. 오 이거 좋다! 하면서 손 입고. 오 이거 좋다! 오메... 뭐야! 가릴라, 가릴라, 가릴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니 뭐야 이거? 슬라이딩?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야 나 이겼어! 군벨 다 이겼어! 군벨 다 내놔! 군벨 다 내놔! 진짜로요? 군벨 다 내놔! 저 게스트분 가십니다. 우정아 마이크 빼, 마이크 빼. 야 가 가, 보내 보내 보내. 보내. 야 씨. 야 잘했어. 잘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판 중에 한 판 이긴 게 아니고. 감독님! 짐 챙기세요, 짐 챙기세요. 첫, 첫, 첫 빼고는데요. 역시. 선수 교체 잘했지. 뒤에 가. 이 감독의 작전도 중요해요, 원래. 좋았어. 태균이는 올림픽 나가도 되겠는데, 이 정도에. 그러겠는데요. 손가락이 좀 굳으셨나? 국가대표 이기니까 너무 좋네, 재밌네. 다음 아시안게임에는 태균이도 선발전 내보낼 거예요. 연습시켜서 선발전. 너무 재밌어. 태균이도 결승 보니까 4대3인가 끝까지 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형님 솔직히 어떠셨어요? 좀 긴장감이 있으셨어요? 어, 막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없었어요. 앉으려고 막 이러면 손이 왔어, 손이 왔어. 너무 진짜로 지기 싫었다. 제가 원래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탱커 스타일이에요, 탱커. 적진에 그냥 막 돌고 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나랑 그냥 들어가서 때려도 그냥 막 하다가 이쪽도 닭, 이거 닭공이야 닭공.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하나가 느낀 게 스타일을 파악했어. 틈을 주면 안 되겠다. 이게 연속기가 좋더라고. 딱 잡아서 때리고 하고 거리를 주니까. 그 정도인데 네가 이기는 거잖아. 그러잖아. 감독의 영명수. 아, 이거 뭘. 별말씀을, 별말씀을. 별말씀을, 별말씀을. 맞아요. 감독의 영명수. 그게 진짜 제대로였어요. 네. 뒤에서 전수를 짜주는데 아, 기가 막아. 죄송한데 이거 이제 내려보내주세요. 이제 필요없으면. 반복 한 판도 안 하나요? 한 수, 미치다. 라고 이제. 아, 퇴근이 좋아. 어차피 형님이 결론적으로 이긴 거야. 형님이야? 형님이시던데요? 제가 형이에요, 그냥. 되게, 아니. 되게 동안이세요.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감독님보다 제가 또 형이에요. 응? 감독님. 감독님이 저보다 네 살 어리십니다. 네 살이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79년생. 마흔, 마흔 댄. 와. 아, 그 정도 나이니까 이걸 했지. 그렇죠. 엄마한테 많이 혼났겠네. 어렸을 때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 바글바글 그거는 아직 안 깨워. 바글바글이 뭐야. 보글보글이지. 우리 땐 바글바글 그랬어.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하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어? 오락실 아저씨가 지금 보글보글이라고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거예요. 버블 버블. 버블 버블. 버블 버블. 네. 버블 버블. 오락실 아저씨인데 위에 항상 제목이 써져있었단 말이야. 오락기 위에. 바글로 다 써놨잖아. 바글바글 뭐. 약간 그 좀 미국 변두리 쪽으로 해사하시는 분은 바글바글. 형님 저기는 안 하셨어요? 킹오프 바이터? 했죠. 아 킹오프 바이터도 잘해요? 킹오프 바이터 거의 뭐 대한민국 역사에서 킹오프 바이터 제 이름 딱 걸려있습니다. 아 진짜요? 밖에 이거 고기 드실 거 세팅하는 동안 잠깐 하고 계실래요? 킹오프 바이터? 고기 안 돼요? 지금. 자 앞으로 저기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뭔가 다시 좋은 그림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이제 끝낼 거예요. 여기 희생양은 간다. 고매너를 한번 걸어드리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금이에요? 은베이스의 큰 도금. 선배님 고매너를 원하잖아요. 되게 무겁다. 엄청 무거워요. 세 분 다 아셨는데 고매너를 있으세요? 너 금메달 두 개네. 좋아지네. 한 번 해봐. 뭐게 한 번 해봐. 반납식 직접 걸어주세요. 꽃다발이 준비가 안 됐다. 자 입 안 되셨어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좋다. 압수 한 번 하시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차 시동 걸고. 입에 한 번 물어. 입에 한 번 물어. 입에 한 번 물어. 이거 하러. 그렇지. 야 니 거다 야. 와 금메달이 솔직히 이 정도는 돼야지. 묵직. 예 묵직하고. 그럼 금메달 베고 한우 드시러 가실까요? 아 가시죠. 아 너무 배고프다. 아 불판이 여기 있으니까 선배님 이쪽에 앉으셔야겠네. 아니 뭐야 내 자리는 아예 따로 해놨어? 아니 아니 아니요. 태균이 형이 저기로 가서. 아 여기 그냥 여기 앉으라는 거 같은데? 야 게임 후에 먹는 고기가 더 맛있겠는데? 아 고기 좋습니다. 풋볼의 넘버 나인. 어때? 우리 관우 형님 오신다고 우리 선배님이. 과장동에서. 직접. 체육 공급으로다가. 직접 주문해서 먹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국가대표 형님. 고기 먹을 자격이 있으신가 맞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잘하라고 묻는 거지. 고기는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해요. 네. 밥 먹는데 고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콜라죠. 사람이 그런 생각은 굉장히 괜찮네. 아니 게임은 못하는데 사람은 괜찮아. 아니 분위기가 나는 고깃집 주인이야? 왜 나는 여기 앉아서. 아 왜 고기 앉아계세요? 아 네가 여기 앉았잖아. 형님 배고프시죠? 아 예 저 오늘 아직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끝까지 고르신 거예요. 와 그래요? 와 고맙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이런 데를 잘 올 때가 드물어서. 오늘 저기 너무 좋은데요. 맨날 그 검은 방에 앉아서 그냥 오락만 하다가. 아유 그렇죠. 엄마한테 걸릴까봐 그냥 망박하면서. 흔하가지고. 형들 눈치 보고. 방에 불 꺼놓고 문장 보고 조용히 하느라고. 이번에 경기장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경기장은 장난 아니야. 중국의 e스포츠 스타디움이라고 e스포츠만을 위한 경기장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한국 응원단위한테 하는 소리 들리셨어요? 들렸어요. 제가 금메달 따고 헤드폰을 싹 벗는데. 그때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가 확 울려서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 장면이. 그쵸? 완전 영화. 영화. 이야. 포옹도 다 눈 감으면서 다. 서로의 리스펙트가 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머니한테 안 혼났어요? 어머니한테도 무지하게 혼났고요. 교장선생님한테 불려와가지고. 왜 오락실을 가? 그러면서 혼나고. 아니 그거 보고 엄마들이 사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더라고. 자기도 엄마가 뭐라고 하고 안 때렸으면 자기도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건데. 그걸 이겨냈어야 됩니다. 나도 혼났어요. 근데 그 혼나는 걸 이겨내고. 열정으로. 그 열정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내가 혼날 것 같고 무섭지만 오락실이라는 곳이 옛날에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옛날에 무서운 불량배 형들도 있고. 맞아요. 하지만 내가 오락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오락을 하고 있을 때 그런 형들이 이러잖아. 그런 형들이 이러잖아. 뒤에 슬쩍 와가지고 쿡쿡 찔러. 그러면 조용히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 처음 오락 시작하실 때는 얼마일 때인가요?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 그때는 문방구 앞에 조그만 오락기 30원만 그랬어요. 50원이 아니라? 문방구 앞에 있는 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쭉으로 앉아서 하는 거. 100원짜리 바꾸면 새 판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무슨 게임이에요? 거기 갤러그도 있었고. 갤러그. 난 갤러그는 안다. 명작이지. 그리고 이제 방구차 있었어요. 방구차. 방구 껴놓으면 뒤에 차가. 그렇죠. 막 뺑뺑뺑뺑. 그거 하고 또 그린베레라는 것도 있었어요. 잡힌 포로를 풀어주러 가는 그린베레. 그거 있었고 오락실 가기 시작했을 때는 50원짜리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비가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왔을 때. 아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나 끝났다. 나 이제 어떻게 사냐. 아까 손톱으로 막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타격감이 훨씬 좋나요? 타격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누르기 가장 편한 거라서 손톱으로 긁는 듯이 버튼을 누르는 거를. 누르고 땡겨오는구나. 아 이거 알려줘도 다 못 써요? 네. 아 금메달리스트인데. 알려준다고 다 쓸 수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제일 부러운 게 일로 게임하고 돈 벌고 금메달 따고 또 내가 게임하고 싶으면 또 게임하고 돈 벌고 금메달 따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인생이네요. 너도 비슷한 거잖아. 와갖고 밥 먹고 술 먹고 막 꼬장 부리고 고기 좋아! 고기 엄청 두껍다. 고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다가 고기가 두꺼운 고기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저도 두꺼운 걸 좋아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보면 국가대표를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계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운이 좋은 부분도 있었죠. 제가 주로 하던 게임이 황저와 아시안게임에서 전시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아 그 찬스가 왔네. 그렇죠. 꼭 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연습해서 선발전을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우승을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선발전을 알아서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정보가 올라와요. 참가 조건 자체는 없었어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우승자를 국가대표로 뽑는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 김관우 선수 아이디가 M? M 리자드. M은 기계라는 뜻의 메카니컬이라는 단어에서 앞에서 때운 건데 약간 미래적인 그런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언니 형 웃으신 건가요? 아니 아니 태균이 풀먹고 있어서 약간. 너무 배고픈가 봐요. 배고픈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 고기 좋아. 태균아 이리 와봐. 김 이상. 김 이상이 вод는 또 환자. 아! 호호 불어서. 네. 와! 국가대표니까 잘 먹어야지. 오! 와! 우와! 사이즈 괜찮나 봐. 너무 맛있다 이거. 고기는 선배님이 거주한 거 먹어야 돼. 진짜로. 와 너무 맛있다. 확실한 겉바속촉. 네. 오. 너무 부드럽다 이거. 계속 구란 얘기지? 끝까지 진짜 맛있는 고기 먹고 싶어요. 중간에 흐르면 안 끓기. 아시험 게임 하시기 전에 합숙 훈련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신 분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연습을 하고 미리 알았으면 퇴근이랑도 할 텐데. 아니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앞으로 스파링 필요하시면 뭐 어디든지. 마인드 콘트롤도 중요하니까 졌을 때의 그 느낌 이런 걸 좀 컨트롤하면서. 이런 조롱 비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굴하지 말아야 된다. 퇴근아 사이좋게 먹어. 어. 싸우지 말고. 많이 드세요. 아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와. 그리고 퇴근이 형 아까 스파링 파트 2로 금메달 리스트 님과 붙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아 근데 또 기분 좋으라고 형님이 또 져주시고 이래가지고 아니 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초등학생을 상대할 때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요 아 그렇죠 아 오늘 채끝이 좋다 채끝이 아주 좋아 아니 둘이서 같이 오면서 나 고기 굽는 걸로 합의 받나? 나는 고깃집 주인도 아니고 주인장 불관리하고 이거 뭐 여기서 보잖아요? 주협이 형 약간 젖을 보내고 앉아가지고 형님 제가 술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 사이다 해가지고 저렇게 분위기 좋다 나는 한 잔 먹었다고도 아가지고 와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넌 좋지? 여긴 왜 이렇게 덥냐? 형님도 좋으시죠? 아 너무 좋은데요? 훈련장에서 게임하다가 되게 확 트인 거 보니까 어우 너무 시원한데요? 아유 아유 미안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술 한 잔 여기다 안 돌아왔나 봐요 미안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속이 타네 와우 와 이 맛에 펜션 오지 죽인다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야 태균아 이리 와봐 이거 체크 먹어 와 진짜 안심 먹고 먹어야 되는데 너 소금 찍었어 불어 불어 소금 소금 뿌렸어 불어 불어 와 난 계속 고기 구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 조절을 잘하십니까? 계속 구우면 돼 아니 형님 제가 할게 이제 오오 너무 맛있다 응 와 저거 살친가? 네가 한 대면서 왜 거기 쓱 안 져? 기가 막히다 와 응 와 맛있어 김태균 두 명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와 오 맛있다 와 와 고기 좋아 아 맛있는데 체크 와 와 같이 해가지고 같이 드셔보세요 깨가 쏟아진다 깨가 쏟아진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그 항조에서 고생하고 오셨으니까 인구진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아 죽인다 파김치 저 옆에 고생하시는 사장님 좀 챙겨주세요 아이 그럼요 지금 이거 가려고 했어 야 야 됐어 마음에 없는 게 시켜서 오는 거는 오지마 아이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너 야 사역이 너는 참 두챙맞다 이거 다 가려고 했는데 아 좋아 좋아 와 선배님 고기 제가 둘까요? 음 여기 굴구 네 어? 밥 먹어? 맛있어 보이네 아 고기는 진짜 이거 마장동이 좋은가 봐 너무 맛있다 선배님 한 점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야 야 야 야 태윤아 너 먹어 괜찮아 태윤아 두 점에 두 점에 두 점에 두 점에 해야 된다고요? 네 너무 큰 거 아닌가 근데 이거 괜찮나? 아이고 아 어 괜찮아 아이고 그거 쑥 들어가요 아이고 크어 밸런스도 양쪽으로 딱 맞췄고요 음 이 정도는 기분으로도 좋아요 우와 아 잘 익었다 자 접시 좀 주세요 우와 너무 맛있게 우와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이거 바로 먹어야 이게 또 이게 아 한 잔 하실까요? 아 고맙습니다 완전 맛있어 보다 아우 야 완전 맛있지? 숯불향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지? 나ák menstru poison 음 와 야 고기 맛있게 구우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첫 금메달이에요 이 스포츠 역사상 처음 금메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선수 생활은 몇 살까지 할 수 있죠 은퇴는? 굉장히 짧게 보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이 얘기가 빠지질 않아. 아 스포츠 과학. 이거 드시고 말씀해주세요. 그 선발전 할 때 힘들겠어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야 입에 저렇게 넣어놓고 자꾸 질문하고 입에 넣어놓고 질문하고. 너 그래놓고 네가 먹잖아 지금. 태민이가. 태민이가 오늘 컨디션이 좋네 고기 잘 먹네. 아 공기도 좋고. 좋다 술도 맛있고. 금메달 따고 저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겠네. 거기 뭐 동네가 난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프랭카도 걸렸고. 그렇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요 우리 강릉김 씨 집안에 저기 인물 난 거예요. 뭐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건전한 게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게임들을 많이 권장을 하셨죠. 그 세이브 축구라고 있거든요. 어 세이브 축구. 알죠 알죠. 센터링을 가지고 헤딩. 슬램덩크 이런 농구도 하셨겠네요. 저 채취수 캐릭터 막 나오고. 변덕규 나오고. 그런 농구 오락도 없잖아. 있어요 트렌덩크. 시간덩크 있어요. 있어요. 완전 재밌어요. 나와 다 똑같았어. 옛날 2D 느낌. 진짜 재밌어요. 나 놀리는 거 말고? 진짜로요. 100원으로 몇 연승까지 해보셨어요? 킹오파이터 96위였는데요. 89연승으로 기억해요. 그거 아마 한 6시간 했을 겁니다. 상대방이 계속 바뀌면서. 형제 둘이서 나를 이겨보겠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몇 살 때 어떤 거였어요? 그때 아마 고3이었던 거 같아요. 고3 때. 오락실 사장님이 내보내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형님을 이기려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틈 없이 계속 온 거지. 모니터에다 동전 걸어오지. 만약에 혼자 했으면. 혼자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저는 쫓겨난 적 있어요. 진짜요? 그렇지. 돈 넣고 딱 하려고 스타 딱 누르니까 100원 주고 나가라고 그러지.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오락기 꺼져. 안 돼. 나가. 옛날에 다니던 오락실에 다 감사 인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져서. 금메달 따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게임하던 형한테도 연락하고 그랬어요. 금메달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잘 지내냐고. 진짜 오랜만에 연락한 거였거든요. 먹여주지 않으면 안 드시네. 맛있죠? 네. 이번에 아시아 게임에서 위기 상황을 뗄 수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제가 한 대만 때리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거의 퍼펙트인 상황에서 역전을 당해서 진 판이 하나 있어요. 감독님은 그 경기를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의 이긴 판을 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에 제가 이겼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편안했죠. 내가 이 형편하면 어때? 마지막에 내가 이길 건데. 결국은 금메달 따고 오면 뭐해 나한테 찌는데. 뭐 그냥 이런 마인드야 그냥. 뭐 이게 소통이 힘든가요? 경기 중에는 소통이 사실 안 돼요. 제가 쉬는 시간을 요청하지 않으면 감독님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역할이 뭐야 감독님? 시합 중에? 감독님 역할이요? 뒤에 일단은 서 있고요. 아 서 서. 아 체력이 좋아야 되고 그런 거 또. 야 야 야 귀신같이. 저는 이 금메달 딴 게 강성훈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금메달 없었습니다. 좀 아까 하는 거 없다며. 그렇죠 얘기를 좀. 그런 얘기 했나? 하자. 카메라 찍고 계시죠. 우리 강성훈 감독님이 안 계셨다면 이 금메달 분명히 없었습니다. 역시 역시. 감독님 이리로 오세요. 네. 보지만 마시고. 소금은 쳤는데 여기. 그리고 그 젓가락은 안 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젓가락 한 번도 못 썼어요 오늘. 맛있죠? 너무 맛있다. 그리고 감독님이 또 이런 방송 쪽에 오래 있으시던 분이라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그렇죠 또 해설도 하시고 하면.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멘트를 하지? 그래서 최대한. 짧고. 짧게 칠어요? 확실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얘기들만. 좀 선별해서 하죠. 뭐야 저거 좀 맛있게 된. 차돌 차돌. 아 차돌. 아 차돌볶음 맛있겠다. 아이고. 아니 우리 감독님을. 여기 출연시켜야겠어. 지금 내가 엄청 줬는데 다 먹었어. 먹는 거 항상 자신 있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팠나 봐. 근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감독님의 그 전략은 뭐였어요? 저희가 대진표가 늦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출국하는 날에 대진표가 나왔어요. 야 왜 그랬대요? 그래서 그 선수들의 목록을 먼저 저희가 뽑아서 국내 고수들을 그 캐릭터를 쓰는 선수를 전부 다 모아서 아. 모든 캐릭터를 대비하고 간다 우리는. 아.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응해줘가지고 너무. 와 너무 맛있겠다. 으아. 자 이거 좀 여기다 놓고 같이 드시면 돼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 선배님은. 그냥 먹죠? 아우. 아 김치볶음 너무 맛있는데? 오. 진짜. 맛있죠? 네. 안 되겠다 된장찌개라도 좀 줘보세요. 아니 다음 대회는 그럼 언제입니까? 귀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월드 워리어라고 한국 지역 식스토르먼트가 내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회가 제일 권위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 캡콘컵이 스트릿파이터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가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상금도 크고. 상금도 이번에 좀 많이 걸어가지고. 정말 많이 걸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걸어가지고. 우승자가 13억인데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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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거 어떻게.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다 접고. 야 우리 여자. 진짜? 나도 연습할까? 지금. 우와. 우와. 기가 막히게 돼요 정말. 이야. 된장밥이네. 자 이거 맛만 보시라고. 어이. 우와. 많이는 못 드셨어요. 아 먼저 드셨어요. 아 먼저 드셨어요. 태균이 꺼는 큰데다 줘야 돼요. 그거 뭐 한 뒤거리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저한테 주세요. 야 태균아 갖고 가라.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역시 양이 다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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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아. 아 이거 참기름 넣는 거 들어가게 또 향이. 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아 너무 좋다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이 팀은 감독님이 제일 많이 먹어. 와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먹긴 했는데. 처음부터 앉았어야 되네. 아 그런가요? 다음에 한 번 또 불러주시면. 나는 감독이 맘에 들어. 잘 먹고 좋네. 아 우리 장군이 그냥. 와. 와. 음. 너무 맛있어. 뜨거운 시들. 야 고구마 왔다 고구마. 집에 갈 때 하나씩 갖고 가시라고. 네 제가. 진짜 맛있어. 저희 식당 서비스예요. 나갈 때 하나씩. 감사합니다. 아 고구마 고구마 와. 오. 고구마 집에 가져가라 그러지 않았나? 드시고 집에 갈 때는 또 있어요. 아니 배불러가지고. 아 정신력이 지금. 아이. 자 먹겠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천재형이야. 고구마 들어가는 배 따로 있지. 그걸 이겨내야지 지금. 이겼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절식이 마지막 한 판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고구마랑 정신력이랑 무슨 한 판인데. 라면 하나 드실래요? 네? 라면? 근데 또 오고 계시는데. 사장이 임심이 좋아.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와. 와우. 아 인사해 인사해. 여기 구워줄 테니까. 아 예 아 예. 저 죄송한데 저 식당 사장도 인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인사는 해야죠. 아 인사는 껴서? 알겠습니다. 새우 타지 않게 좀 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자 차렷. 경기. 잘 먹었습니다. 아 목소리 좋네. 역시 국가대표 감독님은 다르네. 아 감독이 좋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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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ака. 아하. 소거에 engage. 감사합니다.